토마토소스 해산물 스파게티입니다 이 메뉴는 불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면 삶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소스 끓여야 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후라이팬에 볶아야 돼요 그래서 면, 소스, 볶기 이 순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누구는 면을 왜 이렇게 먼저 삶으면 불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래서 스파게티가 12분 정도 삶는다고 보통 권장시간은 되어 있지만 알단된 상태로 삶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있으면 불기 때문에 7,8분 정도 삶아주는 겁니다 저는 물을 옆에다가 끓여놨고요 약 1리터 정도예요 이 정도면 소금 1큰술 그 다음에 센불 면 삶을 때는 항상 센불입니다 센불 하면서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타이머나 시계 사용 못하니까요 시험장에 있는 시계보고 판단하시고 냄비가 크지 않으면 이렇게 면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집어넣고 물속으로 타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면이 부드러워지면 30초 안에 30초에서 1분 안에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면을 휘 저어주세요 뚜껑은 여는 거고요 면 삶을 때는 뚜껑을 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토마토 소스를 먼저 끓일 거예요 불 하나밖에 못 쓰니까 토마토 소스 할 거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늘하고 양파를 다져서 소스를 만들거든요 바질하고 해산물보다 그런 걸 먼저 손질을 해 주세요 그 전에 전처리는 해놔야 되겠죠 물 넣고 소금 한 작은술 정도 넣고 해서 마시고 해동된 해산물은 계속 물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따가 손질하고요 소스부터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마늘하고 양파입니다 자 마늘하고 양파는요 두 번 나눠서 써요 볶을 때와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끓일 때 그래서 이거를 볶을 때 난 편 아니면 채 토마토 소스는 다져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셔도 되는데 그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지겠습니다 전체 다 다질 거예요 아주 고을 필요는 없어요 약간 입자 있어도 괜찮아요 편, 채, 다지기 너무 삐뚤빼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만 할게요 제가 마늘을 두 군데 다 놔뒀습니다 볶을 거와 토마토 소스에 끓일 거 같이 볶아서 끓일 거요 이렇게 안 나눠놓으면 안 나눠놓으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억을 잘한다 그러면 한 곳에 놔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놓고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양파도 다지겠습니다 양파채 양파 다져서 토마토를 한번 데쳐서 쓰셔도 좋습니다 데쳐서 껍질을 벗겨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껍질을 안 벗기고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살짝 꼭지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고 칼집을 넣고 데치셔도 좋습니다 면삼는 물에 같이 이렇게 토마토 데치는 거 괜찮아요 이게 뭐 계란이거나 새우거나 이러면 제가 안 된다고 하겠는데 토마토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껍질을 안 벗겨도 된다고 했어요 서양식감으로는 이 토마토 껍질이 요리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데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물에 헹궈서 껍질 벗길게요 그리고 토마토가 너무 크면 반 자르셔도 되고요 4등분 자르셔도 되고 그렇게 크지 않다면 통으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7, 8분이 돼서 다 삶아진 면은 물을 버리고 찬물에 헹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삶아놨을 때는 불잖아요 그래서 넓은 접시에다 면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주세요 자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에서는요 식용유와 올리브유 두 개가 나오거든요 올리브유는 볶을 때 주로 많이 쓰시면 돼요 파스타니까 그리고 이렇게 버무릴 때라든지 아니면 면에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소금만 넣었어요 버무릴 때 기름칠하니까요 이런 것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펼쳐서 식혀둡니다 자 토마토 소스를 빨리 끓여야 돼요 그래야 이 신맛도 없어지고 맛있게 졸여지거든요 이 안에 꼭지에 심이 있거나 주변에 껍질이 있으면요 제거하시고 곱게 안 다지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성글성글하게 다지셔도 돼요 이거를 그냥 통으로 넣어서 으깰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칠게라도 다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마토 주스 국물도 있습니다 이 국물도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토마토 소스 만들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둘렀어요 제가 냄비에서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파스타 후라이팬에서 볶을 거예요 그러면 소스 만든 거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후라이팬을 만들면 덜어내고 팬을 또 닦아야 돼요 그래서 35분 안에 하기 위해서 소스는 냄비에 볶는 거나 후라이팬에 할 겁니다 자 먼저 마늘을 볶아볼게요 약불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약불입니다 근데 오래 닦으면 이렇게 센 불처럼 탈수가 있어요 그때는 냄비나 후라이팬을 살짝 이렇게 들고 열을 낮춰주셔야 되겠죠 자 마늘 볶고 양파 양파 투명하게 볶아주세요 이거를 잘 볶아야 단맛이 나서 더 맛있습니다 시험 볼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잘 볶아보세요 양파가 양이 좀 많아지면 양파가 양이 좀 많아지면 불을 조금 높이셔도 괜찮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토마토 소스 콜토마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주스 함량이 얼마 없어서 좀 타는 것 같다 그러면 물을 조금 이렇게 개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면수를 남겨놨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튀니까요 약불로 넣고 끓여주시고 실제로는 30분을 끓여도 좋아요 그럼 맛이 좋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 밖에 못 끓입니다 자 바질은 채썰어 두시면 됩니다 줄기는 쓰지 않고 이파리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은 게 있으면요 그런 건 나중에 접시에 다 담고 고명처럼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 채썬 바질은 토마토 소스 다 끓여지면 그때 올릴게요 지금 하면은 향이 다 없거든요 하는 김에 파슬리까지 이파리만 다져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소스가 끓여지는 동안 해산물을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해감이 된 조개들은요 쓰기 전에 소금물 빼주시고 두세 번 정도 더 헹궈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새우는 많이 해봤죠 이쑤시개를 둘째 셋째 마디 정도에 넣고 내장을 천천히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껍질을 벗겨서 넣을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스파게티 먹는데 포크와 수저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손 안 묻히게끔 손 안 묻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자는요 손질 안 된 이쪽이 하얀 관자가 나왔다면 중간에 움푹 들어간 데다가 칼질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을 살짝 이렇게 깎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투명한 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질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그란 부분 살려서 요런 식으로 썰어 주시면 돼요 자 오징어는 시험 때 이렇게 두툼한 갑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껍질이 없어요 또는 물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껍질이 있으면 껍질을 제거를 해주세요 손에 소금 묻혀서 껍질 끝부분 잡고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내장 쪽에 칼집을 넣으셔야 돼요 내장 쪽에 꼭 칼집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잘라도 돼요 왜냐면 요구사항이 없거든요 사이즈는 0.85라고 되어있어요 가로 방향으로만 자르면 돼요 가로가 5가 되기요 그래서 그냥 칼집 안 넣고 그냥 이런 식으로 뚝뚝 자르셔도 되고요 나는 칼집을 한번 넣고 싶다 그러면 뭐 간격도 상관없어요 아 뭐 0.5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X자 칼집 한식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칼집 넣고 0.85 정도만 되게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토마토 소스는 다 끓여져서 마지막에 바질을 넣고 불을 끄고 마무리 할게요 저는 이거 그대로 옆에다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더라고요 오라이팬에 약불 오일 약 2큰술 그리고 마늘을 먼저 넣어서 향을 천천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마늘 넣고 향이 좀 나면 양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센 불로만 하시면은 마늘이 잘 타요 은은하게 향을 좀 뽑아 주시는 게 좋아요 마늘 향이 올라오고요 갈색이 안 났는데도 제가 그냥 양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산물을 볶으면서요 얘네들이 색깔이 계속 변해요 양파도 살짝 볶아 볼게요 만약에 시험 볼 때 이만한 조개가 나오면 입을 너무 안 열어요 그래서 해산물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큰 조개를 먼저 넣고 오징어나 관자나 좀 늦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질겨지니까요 그래도 입을 안 연다? 그러면은요 면수 남겨놓은 거 있으면 면수 아니면 그냥 물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뚜껑을 닫고 조개의 입이 좀 열리게 만들어 주세요 자 조개가 입을 열어서 나머지 해산물과 작은 조개도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지락 그 다음에 큰 베카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산물 비린내 나지 말라고요 와인 한큰술 해산물은 질겨지기 때문에 이때는 센불로 하셔도 돼요 오징어팔찌 벌어지는 게 보이죠 나머지 조개도 입을 열고 있고 새우도 네 금세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토마토소스 만들어진 토마토소스 넣어주시면 돼요 동시에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질겨질까봐 그래요 미리 이렇게 기본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해줍니다 그 다음 소스 들어가면 또 불을 줄여줘야 돼요 막 사방팔방 다 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는요 면 면 하나도 안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기름칠을 하면 하나도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면 간해야죠 소금, 흰우추 그리고 토마토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질파슬리는요 마지막에 여기서 같이 살짝 끓여주셔도 되고 고명으로 위에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면 넣어볼게요 토마토도 소금 간 3분의 1 작은술 넣습니다 시험때 흰우추 나와요 그래서 흰우추를 넣는 거예요 지급 재료를 보고요 검은우추가 있나 흰우추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해물에서 수분이 나와서 이런 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들 없게 잘 졸여주세요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담고 파슬리도 이렇게 위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바질 같은 거 장식해 주셔도 되고 채썸바질을 이렇게 위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는요 토마토 소스 잘 졸여서 색깔 잘 내주시고 해산물 반드시 익고 그 다음에 질겨지지 않아야 되고요 면은 요구상대로 알단태 상대로 약간 심지가 있게 2에 10회일 정도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 완성되었습니다